21. 식빵의 노화가 가장 잘 일어나는 온도는? 정답은 2. 섭씨 5도 22. 빵 반죽에 흡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반죽 온도가 높아지면 흡수율이 감소되는 경향 2. 연수는 경수보다 흡수가 증가하는 경향 3. 설탕 사용량이 많아지면 흡수율이 감소되는 경향 4. 손상 전분이 정량 이상이면 흡수율 증가하는 경향 정답은 2. 연수는 경수보다 흡수가 증가하는 경향 23. 바게트의 통상적인 분할 무게는? 1. 50g 2. 200g 3. 350g 4. 600g 정답은 3. 350g 24. 동일한 분할량의 식빵 반죽을 25분 동안 주어진 온도에서 구웠을 때 수분함량이 가장 많은 것은? 정답은 1. 섭씨 190도 25. 빵 포장의 목적에 부적합한 것은? 1. 빵의 저장성 증대 2. 빵의 미생물 오염 방지 3. 수분 증발 촉진과 노화 방지 4. 상품의 가치 향상 정답은 3. 수분 증발 촉진과 노화 방지 26. 새로운 팬의 처리 방법 중 틀린 것은? 1. 깨끗한 물에 2시간 정도 담근 후 꺼내어 그늘에서 말린다 2. 강판은 섭씨 250에서 300도의 고온으로 50분 정도 굽는다 3. 굽기 후 기름칠을 하여 보관한다 4. 실리콘이 코팅된 팬은 가볍게 태우는 정도로 처리한다 정답은 1. 깨끗한 물에 2시간 정도 담근 후 꺼내어 그늘에서 말린다 27. 원가의 절감 방법이 아닌 것은? 1. 구매 관리를 엄격히 한다 2. 제조 공정 설계를 최적으로 한다 3. 창고의 재고를 최대로 한다 4. 분량률을 최소화한다 정답은 3. 창고의 재고를 최대로 한다 28. 열풍을 강제 순환시키면서 굽는 타입으로 굽기의 편차가 극히 적은 오븐은? 1. 턴넬 오븐 2. 컨벡션 오븐 3. 트레이 오븐 4. 스파이럴 콤베어 오븐 정답은 2. 컨벡션 오븐 29. 제빵용 계량기구로 부적당한 것은? 1. 부등비 저울 2. 선별 저울 3. 접시 저울 4. 전자 저울 정답은 2. 선별 저울 30. 냉동 반죽법에서 1차 발효 시간이 길어질 경우 일어나는 현상은? 1. 냉동 저장성이 짧아진다 2. 제품의 부피가 커진다 3. 이스트의 손상이 작아진다 4. 반죽 온도가 낮아진다 정답은 1. 냉동 저장성이 짧아진다 31. 전분의 노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노화는 섭씨 영하 18도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다 2. 노화된 전분은 소화가 잘 된다 3. 노화란 알파 전분이 베타 전분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4. 노화는 전분분자끼리의 결합이 전분과 물분자의 결합보다 크기 때문에 일어난다 5. 노화된 전분은 소화가 잘 된다 32. 밀가루를 용도별로 나눌 때 일반적으로 회분 함량이 낮은 것은? 1. 제빵용 2. 제과용 3. 페이스트리용 4. 국수용 정답은 2. 제과용 33. 동물성 단백질은? 1. 덱스트린 2. 아밀로우스 3. 글루텐 4. 젤라틴 정답은 4. 젤라틴 34. 50g의 밀가루에서 얻은 젖은 글루텐이 20g이 되었을 때 이 밀가루의 단백질 함량은 얼마인가? 1. 6% 2. 9% 3. 13% 4. 20% 정답은 3. 13% 35. 소맥분에 관한 관계 가장 바른 것은? 1. 식빵 초방역분 2. 당과자빵 박력분 3. 제과 강력분 4. 제면 중력분 정답은 4. 제면 중력분 36. 밀가루의 재분수율에 따른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제분수율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소화율은 감소한다. 2. 제분수율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비타민 B1, 비토 함량이 증가한다. 3. 목적에 따라 제분수율이 조정되기도 한다. 4. 제분수율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무기질 함량이 감소한다. 정답은 4. 제분수율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무기질 함량이 감소한다. 37. 유지에 있어 어느 한도 내에서 파괴되지 않고 외부 힘에 따라 변형될 수 있는 성질은? 1. 가소성 2. 연화성 3. 발연성 4. 연소성 정답은 1. 가소성 38. 제빵에서 탈지분율을 밀가루 대비 4에서 6%를 사용할 때의 영향이 아닌 것은? 1. 믹싱 내구성을 높인다. 2. 발효 내구성을 높인다. 3. 흡수율을 증가시킨다. 4. 껍질색을 여리게 한다. 정답은 4. 껍질색을 여리게 한다. 39. 계란의 특징적 성분으로 지방의 유화력이 강한 성분은? 1. 레시틴 2. 스테롤 3. 세팔린 4. 아비딘 정답은 1. 레시틴 40. 메이스와 같은 나무에서 생산되는 향신료로서 빵도넛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1. 넘메그 2. 시나몬 3. 클로브 4. 오레가노 정답은 1. 넘메그 1. 넘메그